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문춘 날이자 제68주년 성전기념일입니다 2017년 대선 여론조작으로 부정당선된 현직 대통령이 6.25 전범집단인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 소위 여적죄로 수사를 받고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제일 서있는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할 정도로 즉, 아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맨 위기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백만 대군을 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치다절을 필요로 합니다 424년 전 백적관두에 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과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1303척을 물리친 맹량해전 전달에 울뚤목을 흐르는 거친 물결 소리를 들으며 이순신 제도기 예아 장수들과 함장들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41년 전 모두가 포기한 북한 무장간첩선을 일객에 객침시켜 공작은 육맹과 함께 수상시키기 전날에 바로 제가 부하달에게 한 말이자 지금의 심정을 운변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맹량해전 못지않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조타수가 한 말을 무단 도용하여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공약을 만든 문재인 위선정권의 도둑정치와 북정은 이승망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근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근대하시켜 세계 10위권의 북강병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배낭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기성 공약으로 집근한 거짓 투성이 지배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재난을 위시한 가공할 재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름주구 자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일자라면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1980년 한교바다에서 제가 지하여 쏜 한포탄에 맞아서 불타고 있던 북한 무장간첩선에 수백발의 5인치 한포탄과 40mm 한포탄을 퍼부어 저의 전공을 가르치려고 했던 불이한 선배장교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 되다니 거의 모든 스펙을 위자여 자녀를 부정 입항시킨 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정의를 난도질하고 위안부 환론이들을 팔아 부정축제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오염시키고 심지어 국가유공제까지 훔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예인을 실추시킨 자들이 국무총리 국회의원 광복회장 등이 되어 예국을 모독하고 부동산 투기꾼이 청와대의 부패비사관이 되어 부패의 시범을 보이고 26세 대학생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되어 공무원과 청년들을 모욕하는 등 온 국민과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한하게 만든 내로남불 위선정권의 폭증은 온 나라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반 10년이 다 되도록 구겨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을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력정권과 비급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 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져인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 자유 그리고 공동번영을 향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내부가 폭발하기 직전 상황 속에서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죽더라도 문재인 내로남불 전체주의 정권과 그의 폭전과 불의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의를 지켜내고 북한까지 해방시켜 민족 중앙의 위협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여 비급하게 주저앉아 전체주의 정권의 노예가 되어 구체하게 연명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26세 대의때 북한 무장간체순 객진 외에도 어디서든 도전 변화와의 핵신 정의의의 하신이 되어 정의의 하신이 되어 부대 및 맹력문화 발전을 선도하였는데 대령함정으로 제한 전투함은 구타 및 강호행위 없는 유일한 부대가 되고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함 소위 벤치마크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의 혜택으로 전략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미국 국방대학조 국가전쟁대학에서 미의회가 인준한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를 1년 만에 취득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육해공군 정군모범장경 대표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은 포연탄 후 생사 간의 부활을 지휘할 수 있는가 사관생도 훈이 살아있는 해군사관학교의 훈육 책임장계인 생도연대장 근무 임시 사관학교 익사상 처음으로 사관생도 총원의 제에게 선물한 편지가 기억납니다 이순신 제독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 작은 거인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 해군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유열민주화운동인 3.15거 발상제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취득한 자유민주시민의 항쟁의식이 속고친 것인지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고 외쳤던 사관학조 정신이 발현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4년 전 국회의원 해관 노비를 우연히 치다치다 내걸린 박근혜 대통령의 누구나를 보고 떼어던져 난생처음 구금되고 3년 동안 민행사재판을 받은 일도 생명입니다 당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국회의원에 간에 5일 동안이나 전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저마저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관자와 배신자는 단태의 신곡에서도 기억의 첫째 방과 마지막 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관과 같은 악의 세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을 가르고 눈물짓게 한 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비급한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불의에 침묵하고 국민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가로 세금을 굳는 국가가 살집도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을 올리고 매표행이나 다름없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국민 한 사람 앞으로 무려 2천만 원의 빚을 안겨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간 정권이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만들어 생명까지 저당 잡힐 때까지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적대 세력에 금한 선택적으로 유부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매우 정직하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한심을 사리고 굴종을 서슴치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까지 지워버렸는데도 수수방관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부심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을 책임질 수 있을지 통탄하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계약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급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신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맛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로 몰고한 문재인 위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맹붐 G5국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위선과 탐욕의 구태정치에서 자유로운 정직하고 청빈한 지도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여 통합적 시네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인를린 지도자를 통해 구현됩니다 우리의 정치인 자유민주주의는 강력한 리더십과 신모 원료의 풍찰력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를 앞서야 위대한 국민 속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만국적 내호회안에 처한 대한민국은 법조인 출신의 무능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시권도 없는 법렬 전문가나 구태정치인들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류시비와 멜사봉공의 자기 희생적 전투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도가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위선정권과 비급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맹품국가를 다시 씌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더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 없이 대중 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정으로 태행시킨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통합과 전진의 세계를 이뤄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증의 우둠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단기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회입니다 제가 난파 중인 대한민국 함의의 함장이 되어 위선 점검과 정치를 끝장내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안전하고 힘찬 항진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우선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문부터 복원시키겠습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를 부흥시켜 G5 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넷째 내 집 마련과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짜문화를 건설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정책과 정치적 국가사업을 완전 백제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를 재학립하고 남녀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홉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열 번째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열한 번째 검찰 사법 언론을 계획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노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열세번째 교육을 핵심하고 문화를 창달시키겠습니다 열네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 그리고 선거부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 종식시키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월터 디즈니가 한 말처럼 우리에게 꿈을 추구할 용계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대 시절과 다름없는 몸과 마음으로 정당당당한 제20대 대통령이 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간미와 풍요가 넘치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운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 일어납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6.25전쟁 제68주년 성전 개념일에 제20도 대통령 선거 출마자 신동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